잠자 화살푸가 어디있어요?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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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넘어가졌다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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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넘어간거야? 어떻게 넘어간거야? 뭐..뭐 눌러..뭐 눌러.. 뭐야 뭐 눌러서 넘어간거지? That seems like That seems like too many That seems like 와..이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돼야지 넘어가지는거야? 이렇게 넘겨야되 이렇게 오늘 밤 늪재에서 비밀집회가 열린대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꺼지고 아.. 아니 진짜 이거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어..뭐냐 내가 지문을 클릭해야되는 곳을 갖다가 잘 조준해가지고 넘겨야돼 아니.. 아..진짜 열받네 진짜로 아니 뭐 이렇게 만들어놨지? 아..이..우기 어..진짜 열받아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거..AVZN 아저씨가 이거.. 오지게 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진짜 내..가루가 되도록 깔것 같거든요 이거 게임 발견하면은 와..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저거 어떻게 알아? 알아낼 수 있어? 지금 봐봐 나가지지도 않아 진짜 화면 딱 끝에다가 진짜 내 마우스가 나오랑 말랑 하는 딱 끝에다가 대고 클릭지를 연타 해야지 간신히 밖으로 나가줘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EXIT 뜨면 그냥 나가줘야지 이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야? 세인트 존 봐요 아냐 여기 가면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여기 가기 전에 다른 거 먼저 해야 돼 이 상자에다가 여기 가기 전에 세인트 모듈에다가 넣어주고요 지금 얘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좋은 박사 자 따가달래요 저 자식 뭔가 되게 수상하죠 이제 세인트 존 봐요 네 여기로 가가지고 요거를 사용해 볼게요 자 이제 어쩌라고 그러죠 그냥 이제 앞으로 쭉쭉 가봐야겠죠 그러면은 그치 반전하려면 첫눈에 반한 개가 살인범이어야지 개가 제가 볼 때는 뭔가 관련이 많을 것 같아요 불이빛 피부에다가 뭐 그 뭐냐 부두술사 그 뭐냐 여자 대대로 여자 쪽으로 이제 뭐냐 여자 가문으로 쭉 이어져 왔고 그리고 불이빛 피부에 엄청 네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딱 봐도 네 얘가 지금 사랑에 빠진 말리아인가 네 개하고 네 거의 비슷한 생김새죠 전설의 부두술사들하고 부두교 대장들하고 지내된 구조사 뱉 비빔바 뱉 이브 사용하 빛 개이빔바 그냥 막 뒤지다 보면은 내 어... 찼데요? 아 뭐야, 처음으로 돌아왔어? 게브리엘의 머리가 올렸대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봐 쭉쭉 그냥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뭐지? 방금 전에 뭐였지? 자 일단 저장 한번 해둡시다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할게요 어 방향감 가고 혼란시켰대 위로 올라가야 되나? 똑같은 대로 막 나오네? 여긴가? 왠지 이쪽일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잘 찾아가야겠죠? 자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위 오른쪽 아래 위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왠지 나올 것 같죠? 느낌이 자 여기서 오른쪽 아래 위 아 오른쪽 아래 위 오른쪽이었나? 위 이런거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은 왠지 그 다음은 왠지 그 다음은 왠지 오우스 그 다음은 왠지 뭐니아 이거? 어느 쪽으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요? 왜 똑같은 길 나오는 거야? 똑같은 길이 나오는 거야? 어? 민감하지 않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뭐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드럼 소리를 들었대요? 계속 북쪽 위쪽 북쪽이랑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가면 나오려나? 게이브리엘은 혼란스러워졌대요? 뭐냐? 라는데 와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와무의 머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돌아온 길이 어디였죠? 와무의 이마가 서늘한 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와무가 서늘한 땀으로 가르쳤습니다. 와무가 서늘한 땀으로 가르쳤습니다. 어이구의 혼란스러워졌대요? 못해 가야 돼 어, 여기 뭔가 좀 많이 울창한데? 빨리 의식을 치르고 있는 장소에 빨리 가보고 싶네요 아니 뭐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지? 이거 내가 뭐 잘못 가고 있나? 뭐 내가 뭐 하나 이벤트를 안 봤나? 가브리엘이 들은 드럼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는 대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나왔네요 다른 방향으로 나왔네요 가브리엘이 들은 드럼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들은 드럼이 들은 드럼이 들은 것입니다 어쩌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아니 공략대로 그대로 보고 따라했는데 진행이 안 돼요 처음 장소에서 켜도 똑같아요 처음 장소에서 켜도 저렇게 돼요 공략 그대로 보고 따라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지 뭔가 이상합니다 게임이 여기 설치도 다 해놨는데 상자에다가 몰래 추적장치도 설치를 해놨고 그러니까 문이 닫힌 거죠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전화를 해야되나 전화를 해야되나 전화 안 한대요 설마 진행방식이 여러가지인건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인건가 이거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거지 이거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걸까요 이거 딱 진짜 공략대로 보고 공략만 딱 따라갔어야 됐나 과연 장소에서 정략까지 멍청해보는게 잠시 다시 잠시 나 그 La Gable activates the tracker The tracker does not show anything They must not have taken the Seiki Modulé to the ritual Oh great Now what 준비 끝 추육 장치 하나 일단 달아놨잖아 새끼 와도울레가 지폐까지 제대로 이송돼야 된다고요? 그럼 뭔가 안 했다는 건가? 일단 여기 이제 필요없고 여기 갈 필요없고 여기 갈 필요없고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밖으로 나가고요 일단 여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공동묘지에서 뭔가 안 한 것 같거든요? 이거 말고는 다 없어 이게 원래 지금 제가 6일차인데 지금 이게 6일차인데 5일차에 5일차에 뭔가 5일차에 여기서 저 뭐냐 청소부 아저씨가 가고 난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 글을 적어놔야 된대요 무덤으로 가면은 새로운 코드를 그 부득 코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피해 가도록 합시다 만약 필요하다면 다시 문빔을 찾아가 부득 코드를 알아내도록 하고 청소부가 자리를 뜬 사이에 네.. DJ 브링 네 어쩌고저쩌고 라는 메세지를 남겨야 된대요 뭐.. 왜.. 이거 근데 뭐 어떻게 남기라는 거지? 이거 근데 뭐 어떻게 남기라는 거지? 뭐 어떻게 말하는 거지? 이 부분을 전날 해야 됐던 걸로 전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Gabriel gazes at the translation Gabriel gazes at the translation of the code that Moonbeam gave him pondering who wrote it and for whom it was it's Gabriel indiana 존스 네 인디아나 존스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그거보다 한 제가 볼 때는 100배 이상 어려워요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100배 이상 어렵습니다 게임이 인디아 존스랑 더 디그랑 루미랑 이런 게임들 공략 없이도 잘 깼거든요 조금 헤매는 부분은 있었지만 결국은 다 깼었는데 금방금방 찾아내가지고 다 깼었는데 와 이거는 공략대로 보고 따라가도 네 잡지 공략도 제대로 안 나와있고 네 인터넷에서 이제 어 공략번이라고 적어놓은 것들도 다 뭔가 네 어 제가 하는 거랑 좀 안 맞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야될지 몰라가지고 공략을 봤는데 공략을 봐도 모르겠어 공략이 제대로 적혀있진 않아요 수강 There's 이거 여기다가 적어놔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아 진짜 미치워 네 그거 넣었어요 법인추적계획안 그게 뭐에요? 법인추적계획안 부도교의식의 법인추적계획안이 뭐에요 이거 넣으라는거 아니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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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거 아니에요 추적장치용 발신기 이거 넣는거 아니에요? 네 넣었어요 두개중에 하나 넣었죠 넣고나니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갔잖아요 네 보면은 세인트존존 전야대 때문에 문 닫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다 이미 퀘스트를 다했다는 얘기죠 문빈자택에도 지금 못들어가는거 보면은 네 여기서도 할거 다했다는 얘기고 여기도 다시 못들어가죠 신부옷을 못입으니까 다시 못들어가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려고 해보면은 뭐 어디갔다고 막 그러죠 일단 여기여기여기는 이제 다한거야 요 세군데는 이제 할거 없어요 다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정확한 공략이 아니에요 그니까 그런 이제 어 게임 잡지에 나와있는 공략은 제대로 된 공략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공략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제가 어 뭐냐 게임 잡지 공략을 보고했는데 너무 대충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충 설명되어 있는데다가 틀린 부분도 너무 많아가지고 틀린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 뭐냐 게임 전문 이제 어 블로그 하시는 분이 이제 이 게임을 공략을 해놨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건 이게 또 영판 버전을 갖다가 이제 공략을 한건데 이것도 좀 다른거 같아요 이것도 설명이 조금 덜 나와있어가지고 그런건지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야되는 게임인거 같아요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야되는 게임인거 같아요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야되는 게임인거 같아요 일단 이 친구 빨리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제가 볼 땐 여기 요거 안한거야 여기 있는걸 갖다가 해야되는거 같은데 납고에 대한 기호를 남기는게 좋은 생각이라 여겼지만 지금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할지 몰랐습니다 라고 나오죠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돼 요거 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돼요 못하고 natürlich 저쪽은 저쪽은 저i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abriel cannot Gabriel cannot 제가 볼 때는 요 코드들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을 갖다가 지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걸 지워야 되지 않을까 지워야지 새로 글씨를 쓰니까 이 친구 뒤에 있는 요만 슬기를 갖다가 어떻게든 빼가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수건 같은 거 곰 most of the time yeah you must enjoy the unlike the living they ain't never given me no reason to you must un no way seeing as how this is a semi seeing as the old man no thanks 푸우우우우 춥 푹우우우우 춥 푸우우우우 푹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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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르겠다 이거 이거 못 찾겠다 깨꼬리 야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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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 진행이 안되네 진행이 안되요 진행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진행이 안되요 제 머리로는 못 푸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문신 했어요 문신 이미 했습니다 문신은 한참 전에 했어요 제가 문신 한게 아니고요 주인공이 문신했습니다 제가 문신한게 아니고 얘가 문신한거에요 뱀그림 없죠? 뱀그림 써가지고 문신해달라고 했으니까 뱀그림 사라졌네 뱀그림 스케치 해놓은거 사라졌네요 뱀그림 문신했으니까 사라졌겠죠? 보그 같다고요? 보그 아닌 거죠? 뭐 이거 왜 안 눌리냐 이거 왜 안 눌려 이 아이콘을 현재 쓸 수가 없다는데요 왜 쓸 수가 없지 세이브 아이콘을 못 쓴다는데 뭐지 이거 세이브 아이콘을 못 쓴대요 사용 못한다는데 세이브 아이콘 못 눌러요 뭐지 이거 왜 요거 아이콘을 못 누르게 해놨지 여기를 통과해야 되나 어떻게든 세이브 아이콘은 아무것도 보여요 세이브 아이콘을 못 쓴다니 세이브 아이콘을 못 쓴다니 세이브 아이콘을 못 쓴다니 세이브 아이콘을 못 쓴다니 이제 어쩌라고 세이브 아이콘을 못 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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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도 못한 똥겜이네 이거 이거는 제가 못해서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게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로드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되잖아 아까는 왜 로드가 왜 요거를 못 늘렸을까요? 뮤직비디오에 있는 문장에 있는 장면이 거친 간이 장면 수상에 있는 장면이 거친 네네 장면이 descobrilege 시신을 거둬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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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을 거둬한 곳이 이거 갖다가 글 새겨 놓는 거잖아요 잡지 공략에서 이런 거 나와있지도 않아요 이거 93년도요 1993년도 이 게임 보고 스티브 잡스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발 우리하고 같이 게임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던 게임이래요 그런 갓겜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똥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납골 따위 기호를 남기는 게 좋은 생각이래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고 나오죠 구두암으로 만든 두 번째 메시지가 벽에 적혀있습니다 이거 스케치로 뺏겼죠 벌써 스케치로 뺏긴 상태까지 했어요 두 번째 이거 뺏겨놨죠 그대로 첫 번째 글자들은 이렇게 다 번역이 돼 있는데 두 번째 글자들은 지금 번역 못 했고 문빔인가 거기에 못 들어가죠 세미나 무슨 강연 뭐 어쩌고 저고 들으러 간다고 그랬나 하러 간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뱀 가지고 있는 여자 못 만나죠 이제 걔한테 해석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일단은 요거를 갖다 켜가지고 어떻게 지워야 돼요 이거 지우는 거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겠어요 뭘로 지워야 될까 이걸로 지울 수 있나 설마 헤어젤로 지워야되나 핀셋으로 지워야되나 요걸로 지워야되나 가면으로 비닐으로 지워야되나 요걸로 지워야되나? 이거 지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걸 요걸로 지워야되나? 신부 옷으로 왔다 지워버릴까? 문서 두개 대조해봤냐구요? 이걸 안했구나 잠깐만 이제 해독됐어 개비로 가슴의 메시지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와우 와 이제야 그거네 DJ 와 이제야 만들 수 있네 그래 요걸 안 해가지고 어 안 됐던 거였구나 야 근데 전날에 했어야 되는 건데 어 다섯 번째 날에 했어야 되는 건데 어 왜 여섯 번째 날로 넘어가는 5일차 공략인데 6일차에 이게 되네 그니까 이거 완전 개판이라니까 그냥 저는 벌써 6일차까지 넘어왔는데 5일차에 네 이거 해야 된대요 B R R R가 없는데 R? D 오케이 자 요렇게 넘겨야 되는 거 같죠? I NG S E S E E E E Y Y Y Y Y Y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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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가 없는데? 잠깐만 와이 와이가 요 세개중에 하나인거 같은데 네 요거 세개중에 하나인거 같은데 아 와이, 유, 엔 이에요? 이게? 와이 다음에 M M A A 어디서 A A D O L L L L L L L E L L L L L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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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브로트 하스스 브레이크 다운 나우 이즈 오니 디이제이 리즈 인타임 오케이 네 이거 게임 모름 게임 이거 공략이 진짜 네 이거 공략 없으면 진행 못한다니까요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인디아 존스보다 100배 이상 어려워요 진짜로 이제 세인트 존 봐요 여기 가면 이제 달려나? 아까 전에 글 적어놓은 게 그 뭐였었지? 그 관 가지고 가라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네 아까 제가 그 벽돌에다 글씨 적어놓은 게 디제이한테 이거 가져가라고 제가 발신기 붙여놓은 거 가져가라고 제가 발신기 붙여놓은 거 가져가라고 아 세케이 마두울레 요거를 갖다가 네 지폐 가져가라고 네 어 적어놓은 거예요 아 아 두기로 시작하는 두 개로 두기로 실행하는 겁니다 두기 두기 받았으니까 햄버거 내놓으라고요? 아 제대로 도와줘야죠 반쪽으로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도와줬어야지 도와줄 거면은 서민 몬스터님께서 도와주신거지 네 어 이거 지금 딱 어 넷이 방향에 있죠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니까 네 어 20주년 뭐 리메이크가 나왔겠죠 네 저는 이게 왜 유명한지 일도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가야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겠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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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세이브 안 되냐? 세이브 하고 싶은데? 자 부두교 의식 진행하고 있죠? 그냥 산책하겠다 산책하다가 왔대요 봐주지 않겠다 이 자식 뭐야 오 쉐이 그냥 들어가면 안되나봐요? 잠깐 나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되지? 오케 일단 다시 갑시다 일단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됐어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일단 하이브에 갈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일단 요거부터 요거부터 할까? 이렇게 해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낙서하려면은 일단 기다려야 되죠 탈 안썼어요 탈 안써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직접 메세지를 남겨야 될 거 같아 직접 메세지를 남겨줍시다 자 여기서 DJ BR BR ING S SE 이게 어딨냐? SE K K K E Y M K K K K K K K Q Q 여기서 저장 한 번 해놓읍시다. 자 밖으로 네 세인트 존 바이오로 갑시다. 여기다 저장. 여기다 저장. 어 라이. 어 라이. 이게. 아니요 세이브 S제한이 아니고 그냥 집 꼴리는 대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세이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집 꼴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 일단 앞으로 세 칸. 세이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칸. 근데 오른쪽 세 칸 아래로 한 칸.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두 칸. 나중에 되돌아갈 때 요렇게 고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뭔데 이거. 저게 아냐? 위로 가야되나? 자 일단 여기서 여기서 저장. 여기다 저장. 자 그려간 다음에. 탈 쓸게요 탈. 자 악어 마스크로 분장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악어 마스크로 분장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악어 마스크로 분장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에르줄리 어. 파파게데? 파파게데? 자 잘못된 답을 하면은. 하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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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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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묶어놓은건가 이거? 담발라 음료를 파괴한 자는 또 누구야? 아 이거다. 오군 바다그리 아니구나. 그냥 춤추고 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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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썼는데? 뭐야? 개브리엘 말리아가 내 의식 행하는 애인가 보네? 난 죽을 수 있어 아니요! 하하하하 너의 네클래스는 어디야? 너의 네클래스는 어디야? 너의 네클래스는 어디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네 웬만한 건 다 돼요 나의 유일한 아군이 약화되자 난 빛을 향해 질주했다 난 나의 길을 바꿔달라고 나에게 싸울 힘을 주시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Gabriel Gabriel 깜빡 갑자기 삶은 할당 올해! used to say that. 개별을Ệ가기 때문에 조회도HiS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에 제주의가가 있었어요. 전에는 고맙습니다. 다시, 보관하자. 지금이 분이 분이시고.. 말야가 있었어요. 말야가.. 그녀가 다섯, 그니깐 그니깐 아하 야 너 어떻게 집에 왔지? 그니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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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네 제가 의심했던거 정확하게 맞네요 네 그거는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네 저는 네 창세 이전같은경우는 네 주기로 했었나 모르겠네요 저거는 그니깐 그니깐 골프가 할아버지 아냐? 스토리가 너무 뻔하게 전개가 되네요 난 또 뭔가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당연하게도 계대 가문이 살인을 저질러 왔다 부두교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뭐냐 말리아 계대가 부두교의 여제사장이었다 얘가 지금 사랑에 푹 빠진 그녀가 사실 엄청난 미쿡의 연쇄살인범 대장이었던 거죠 전화 한 번 해보면 되나? 전화 한 번 해보면 되나? 7번째 날 돼야지 볼프강한테 전화할 수 있는데 공략에서는 계속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뭐 어떻게 걸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라고 자 볼프강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일단은 뭐야 그냥 꺼버려 그냥 다 어 뭐냐 그냥 꺼버리네? 자 일단은 7일차가 됐는데 7일차가 됐는데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진행하려면 또 한참 또 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이거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여기다 저장해주고 7일차부터는 내일 이어서 합시다